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M 전술 가이드, 사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실축에서 많이 욕먹고 있는 사비 가똥님입니다. FM24에 미쳐있는 주인장인데, 이번 바르샤 가이드와 함께 3-4-3 가이드만 올리면 23 얘기도 끝입니다. 남들 다 24 하는데 23을 뒷북으로 꺼내기도 그렇지만, 3-4-3 성적이 진짜 잘 나와서 분석 2개만 올리고 3-4-3 가이드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사비의 전술입니다. 바르샤가 왜 재계약을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이미 23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24에서도 또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뉴 영상의 조회수는 잘 찍혔는데, 문제일까 주제는 그닥 밝은 내용도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서 만들기엔 금방 지칠 것 같습니다. 한 시즌 동안 플레이한 지배형 전술입니다. 사비가 똥님으로 빙의하여 얘들아 해조 메타로 갔고, 주전은 그냥 쓰고 싶은 선수들 쓰시길 바랍니다. 전술 파일은 본문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비 전술의 키워드는 칸셀로입니다. 칸셀로가 미드필드로 들어오고, 왼쪽 풀백 발대가 윙처럼 높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의 뽀백을 꺼낼 수 있는데, 실축과 다르게 FM에서는 인버티드 윙백, 인버티드 풀백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칸셀로가 양쪽 다 뚫려있긴 했으나 결국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기용했고, 로베르토가 벤치에 있지만 아무래도 실축 감성으로 가려면, 발대 칸셀로를 메인으로 써야 했습니다. 오른쪽 풀백 칸셀로는 미드필드로 와 3미드를 만들었고, 왼쪽 풀백 발대는 윙처럼 올라갔습니다. 2, 3호를 자주 볼 수 있었고, 발대가 덜 올라가면 2, 4, 4도 섞여있긴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른쪽 윙와 하피냐를 윙지원으로 세웠는데, 인버티드 윙백을 미드필드로 올리려면 미드필더로 올려야 공간이 열리고, 미드필더로 올릴 때 윙어랑 동선이 안겹치게 하려면 윙을 넓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3미들은 더용, 긴도한, 패드리를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더용, 긴도한을 두고 패드리만 위로 올리는 그림입니다. 칸셀로가 3미드를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패드리가 올라가야 했고, 하피냐가 넓게 서있어야 패드리가 올라올 때 동선이 안겹치기 때문에 하피냐를 윙지원으로 세웠습니다. 4-3-3으로 시작했지만 패드리가 위로 자주 올라가면서, 골키퍼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할 땐 사이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2-3 빌드업도 자주 나왔는데, 패드리를 올리고 칸셀로를 원래 패드리 자리로 끌어오면서 3미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워낙에 갓똥님 전술이 심플해서 크게 떠들 것도 없습니다. 4-3-3으로 시작! 헬릭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대에게 왼쪽 측면을 열어주고, 패드리가 올라가면서 칸셀로가 들어올 미드필드를 열어주면 이런 식의 2-3-5가 나오게 됩니다. 하피냐 자리에 인버티드 윙어나 인사이드 포들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끔씩 맷잘라랑 겹칠 때도 있기 때문에 취향껏 쓰시길 바랍니다. 패스맵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2-3-5, 2-4-4 등 여럿 있었는데, 칸셀로의 인버티드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왼쪽 잉으로 펠릭스, 오른쪽 잉으로 하피냐를 주전으로 썼는데, 제 게임에서는 하피냐가 조금 더 야무졌습니다. 귄도안을 3미들의 중앙에 기용했는데, 귄도안을 내리기 싫다면 다른 선수를 써도 상관없고, 결국은 레반도프스키 해조메타로 가야합니다. 그냥 세워놓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번 가이드는 진짜 갓뚱님으로 빙해서 아무것도 안 바꾸고, 해조, 해조만 외치다가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여태껏 만들었던 전술 가이드 중에,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바르샤입니다. 수미중미 뚫려있는 로메오, 양쪽 윙, 톱 뚫려있는 페란, 센터백 수미중미 뚫려있는 크리스텐센, 센터백 이니고 등, 스쿼드뎁스가 제대로 작살이 나서 멀티자운으로 땜빵하는게 최선이었습니다. 로테 돌렸다가 진적이 많아서 최대한 주전 위주로 굴리는걸 추천하고, 원톱과 오른쪽 윙의 경우, 영입기준으로 로테를 돌리기가 애매해서 최대한 많이 굴렸습니다. 과한 로테이션 운영으로 인해 리그는 말아먹었는데, 또 웃긴게 챔스는 들었습니다. 레비아, 해조만 통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칸셀루가 갓똥님 전술의 핵심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레반도프스키가 날뛰는게 핵심입니다. 해조메타는 결국 선수가 해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시원시원한 득점력, 시원시원한 실점력, 상남자의 반칙까지, 공격과 수비를 다잡은 전술입니다. 그놈의 로테이션에 발목이 잡혔고, 영입으로도 이정도인데, 몇몇 자리 좀 갈아엎으면 득점력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로 만들기 수월했던 갓똥님의 전술입니다. 12월 중에 FM인문 가이드를 다시 만들 예정이고, 옛날에 만들었던 가이드는 그림체가 쭈글쭈글해서, 지금 그림체로 리마스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핵심 전술 지침들, 기본 프리셋 전술 활용, 프리시즌 운영 등 10분이 넘는 훈량을 준비 중이고, 이미 한달 전부터 콘티를 짜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시즌 최종 성적입니다. 과한 로테로 인해 한 경기 차이로 리그 우승을 놓쳤고, 컵에서 광탈당했습니다. 로드 신공을 했다면 억지로 트래블도 만들 수 있었으나, 늘 로드 신공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레비로 시작해서 레비로 끝났던 게임 봤습니다. 23 가이드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FM 얘기도 자주 섞을 것이고, 아무래도 조회수 때문에 분석도 메이저 팀들 위주로 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비가똥님이 종신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